오늘 본문의 제목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 만가지 이유 그리고 한가지 이유 좀 기네요.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누가 라고 하는 누가 보금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이 나병 10명이 낳은 그냥 말만 듣고 돌아가다가 고침받은 이 기적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이 감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고 한탄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한탄하시죠.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을 줘요. 비율로 따지면 10%예요. 5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10%만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를 했다. 감사를 했다. 그만큼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비율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9명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 중에 열의 한 명만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것. 10명이 생명을 다 얻었는데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중에 9명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씁쓸한 표정을 지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에요. 저주의 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고 혼자 마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되거나 그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곳에 먹을 걸 갖다 주면 멀리서 먹을 것 갖다 놓은 거 보고 또 가져가서 먹고 그게 당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은 끔찍한 병이었는데 2016년도에 동아일보에서 소록도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기사를 올린 적이 있어요. 소록도라고 하는 게 어린 사슴의 모양을 닮아서 소록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일제가 1916년도에 나환자 격리 정책에 따라서 소록도에다가 나환자 환자들을 위한 그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동아일보에서 기사를 올리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그 당시 1900년도에 그 당시 사진을 올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죠. 길을 갖다가 이렇게 쭉 놔두고 한쪽에는 한 초등학교 밖에 안 되는 10살 남짓된 아이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또 그 맞은편에는 흰색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어머니들이, 여자분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면서 그 대열이 얼마나 긴지 100m가 넘어요. 100m가 넘게 아이들이 한쪽에는 서 있고 한쪽에는 어머니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회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아들, 딸을 갖다가 그 소록도에다 떼어놓고서 마주 보면서 말도 못하고 서로 손도 잡아보지 못해요. 그냥 딱 요즘에 우리 격리하면서 서로 우리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의 발병이 어른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 때 발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식하고 생이별을 하는 게 비일비재였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오랫동안 작게는 한두 달부터 길게는 몇십 년씩 그렇게 나병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서 희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그 당시에 그 병, 기적 중에 나병이 들어가 있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다. 이 소식이 가족들로부터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나병입니다.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알면서도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 이게 저주받은 자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가 딱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뭔가 하면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오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이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어달라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이 제사장은 문등병을 진단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서 이건 문등병이다. 문등병에서 다 나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 문등병 몸을 보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진단받으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마을 밖으로 쫓겨날 때는 제사장에게서 진단을 받았을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당신은 문등병에 맞소.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말씀대로 몸을 보이러 가던 중에 10명이 다 나섰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안 그래요. 대부분이 10명 중에 9명처럼 우리가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잔머리를 잘 굴려서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나에게 유리하게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버립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차순위 것도 나중에는 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나에게 급한 것부터 하게 됩니다. 병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나온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당신은 문등병에서 나았다 진단받는 것이 맞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먼저 고쳐주신 분에게 와서 감사를 하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순서를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감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감사를 해요. 스펠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강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당일에 받는다면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기대할 자격이 없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저는 지난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스펠전의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해요. 그러면 다음번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요. 누군가 먹을 걸 주면요. 꼭 감사하라고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그냥이 아니고 똑바로 보고 머리 숙이라고. 머리 안 숙이면 머리까지 그냥 숙여가면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일이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응답받았으면 뭐 해야 되냐면 빨리 응답받았으니까 우리 급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셨으니까 빨리 그걸 해야죠. 하던 거를. 100만 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0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하던 일을 해야죠.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방금 전까지 이 10명의 문등병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을 받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길로 9명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선순위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니요.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그 일도 그리 오래 걸리는 건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받고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아요. 혹은 며칠 지나서, 혹은 몇 주 지나서, 아니면 주일날 와서 생각을 더 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곤 하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즉각적으로 매 순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회개예요. 죄가 생각나거든 나중에 할 생각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러한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우리가 뭔가 준비하지도 않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감사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감사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돈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건강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나병 환자로서 살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그 마음이,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우리 본문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누가 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가 느껴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게 일단 마음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게 정말 고마움이 느껴지죠.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에 대한 사례로는 이거는 택도 없죠.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정말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부족하죠. 그런데 즉시 해야 할 감사로는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음을 원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는 걸 원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임종시에 보였던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냈는데 요셉에게 유언을 한 후에 그가 침상머리에서 자기가 누워있던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비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야곱의 믿음으로 딱 꼽았습니다. 야곱이 147년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많은 믿음의 행동들을 했는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고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맨 마지막 임종시에 보였던 그의 경비하는 태도, 자세를 가지고 이게 야곱의 믿음이다 하고서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비하였으며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눈도 어두우니까 경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부축 받아가면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경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무너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언제부턴가 비대면 예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에 드려야 될 이 마음을 다하는 모습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고 TV 보고 있고 그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습들 지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옆에 와가지고 바짝 엎드리면서 감사했잖아요. 뭐 엎드릴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일어서서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도 되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한 겁니다. 감사는 힘든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나 야곱이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 참 귀중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맞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금보다 귀한 거예요. 감사가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긍정적인 측면,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를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하지 않고 산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최근에 발간된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국의 두 학자가 연구해가지고 기록한 책인데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 그걸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도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일상적인 괴로움, 스트레스 등을 받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것에 대한 회복, 탄성력이 더 높다. 연구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술 마시면서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성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한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또 감사를 표현하고 관여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의 뇌를 보니까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감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신경과민증 걸린 환자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신경과민증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가 보세요. 그중에 95%가 감사하기보다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신경과민증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였던 스텔리 텐이라고 하는 이분은 사업이 크게 성공한 후에 병이 돌렸습니다. 척추암 3기, 척추암 3기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되겠죠. 다들 이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 사장이 죽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몇 개월 만에 다시 출근을 해서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나왔습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돼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암세포들이 죽었대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암세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감사치유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내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더 감사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병원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데 이 암센터에서 31년간 봉사한 김은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성가대원과 여기도 성가대가 있지만 일반인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면역세포, NK세포를.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가 일반인들의 면역세포보다 5배, 10배 더 좋은 게 아니라 자그마치 1,000배가 더 많았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면역세포가 대단한데 왜 이렇게 골골대? 감사를 해서 감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에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7년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비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집에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에 퇴역해가지고 있었겠죠. 그냥 하루하루를 불평불만으로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신이 굳어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이 돼버렸습니다. 의사가 당신 못 고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정신치료사가 이분에게 치료법을 얘기해 주면서 매일 밤 자기 전에 감사합니다를 만 번씩 했잖아요. 이거는 기독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만 번씩 하라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대로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들이 감을 두 개 사와가지고 아버지 드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들이 주는 거에도 감사합니다. 하고서 받았는데 못 움직이도 손이 딱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도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감사가 이렇게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커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자꾸 상대적으로 감사를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오죠. 그렇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얘기가 중환자실에 가보라. 거기 가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억울한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그런 사람 만나봐라. 그럼 감사가 안 나오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집에 물이 나온다면 그렇지 못한 1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전세장이 너무 많다는 얘기. 우리는 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사는 거에 오히려 반비례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오히려 완벽하게 살면 살수록 감사가 안 나와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뭘 얻어지면 감사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100만 원 준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이카치컷 그러죠. 내가 수백억 자산인데. 그런데 돈 한 푼 없는 사람에게 돈만 원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알고 보면 우리의 사는 이런 수준과 반대대로 그렇게 감사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주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이나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여러분 안에 지갑 안에 돈이 있다면 세계 8%보다 부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2009년도 그 이전에 나온 통계니까, 얘기니까 지금은 더 바뀌었겠죠. 우리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대적인 감사는 세상이 하는 얘기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감사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감사의 대상이 불분명해요.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때보다 달라져요. 어떨 때는 나에게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그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내가 원하는 데 형통해요. 그런 상황이 감사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발적인 감사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이 되지 않고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감사도 그 선하신 분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 절대적인 감사예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절대적으로 인자하신 분을 향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욕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하시오 거두시니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게 여러분들 절대적인 감사예요. 다 빼앗기고 나서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거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교를 배워노라. 바울이 늘 감사할 수 있던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절대적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감사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내가 풍부하나 궁핍하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사는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지. 이거 세상이 하는 감사예요. 잘 될 땐 누구라도 감사하죠. 그런데 바울처럼 욕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감사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제가 만 가지 이유,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제목을 잡았는데요. 만 가지 이유는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들처럼 뭔가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에서 고침받고 있어요. 사람마다 이런 기적을 간증하라고 하면 만 가지가 아니라 백만 가지, 천만 가지도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병에서, 어떤 사람은 저런 병에서 고침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고통에서 건진받습니다. 10편 107편에 보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얘기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지즈메,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야마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 만 가지도 더 넘어요. 그런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처럼 병이 낫지 않아요. 고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를 찾아봐야죠.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여기는 다 그렇잖아요. 먹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뇌출혈로 고생하실 때 맨 마지막에는 연화곤란이라고 해서 식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한 숟가락 넘기는데 10분씩 걸려요. 그러므로 밥 한 공기이고 조그만 거 먹는데 한 시간씩 걸려요. 그러니 얼마나 식사해 주는 게 얼마나 곤욕이겠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애들 먹은 거 치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은 다 커서 먹을 줄만 알지 치울 줄은 모른다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저것들은 먹을 줄만 알지 치울 줄도 몰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먹을 줄만 알아도 감사해야 돼. 진짜요.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먹을 줄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어요. 그 연화곤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는 똑같은 목구멍인데 음식을 삼킬 때는 식도가 열려요. 기도가 닫히고. 그래가지고 식도로 넘어가요. 위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때는 식도가 닫히고 기도가 열려요. 똑같은데. 그러면서 공기가 폐로 들어가. 이게 잘 안 되는 게 연화곤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때 식도가 안 열려요. 난 왜 이렇게 못 삼키시는가 그랬더니 이게 식도가 안 열리니까. 그게 열려야 되는데 자동으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버려. 기도로 넘어가면 폐로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냥 음식은 당연히 입에서 삼기면 목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요. 음식이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요. 공기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똑같은 데가. 2017년 기준으로 단순한 작업이 안 돼서 콧줄로 식사하는 사람이 자그마치 4만 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난 정말 불행하고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요. 내가 최악의 사람입니다. 나보고 뭘 감사하라고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가 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를 제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런 감사의 이유가 없어도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 사정과 형평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최고의 감사로 성경에 기록한 것이 바로 요배 감사 아닙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욕을 갖다 칭찬하고 기록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물을 다 잃었고 자녀를 다 잃었고 질병으로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을 큰 죄로 얘기합니다. 반면에 감사할 조건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만 가지 이유를 찾으려고 우리는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게 뭔가 우리가 막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에요. 문등병.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예수님 발 아래 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감사도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도 받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씁쓸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참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세상이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가 높으신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맙다고 감사하겠다고 찾아가면요. 오지 못하게 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나라에 높으신 분들에게 가서 내가 우리 국회의원님에게, 대통령님에게 감사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주셔서 내가 매달 노력연금과 이런 것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찾아가 봐요. 오라 그러나. 됐으니까 가라 그래. 됐으니까. 감사 안 받아요. 우리가 하는 감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받겠다고 그러면 해야지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같은 존재들이 하는 감사는 필요 없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 그닥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경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면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매일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까? 주께서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내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슨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성경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부분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섭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서 섭리를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일 그것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해요. 우리는 매일 새벽, 저녁으로 하는데 새벽에도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찬양하는 교회는 웬만큼 큰 교회 아니고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20분 이상씩 새벽에 찬양하고 저녁에는 40분, 50분을 찬양을 하고 도대체 뭐가 찬양할 일이 있어서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분은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러한 우리 교회에 가장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 우리 교회가 감사를 하면 기적을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느라 믿습니다.